이제 서울 올림픽 대교 보인다 우리 아들 뭐가 제일 먹고 싶어? 그냥 엄마가 해주는 집밥 오빠 빨리 와 짜장면 다 불겠다 어 이제 가 와 우리 생애 첫 집 첫 식사네 우리 진짜 시작이다 그치? 졸업하면 뭐 할 거야? 글쎄 취업하기 전에 여행 다녀오려고 너는? 나는 유엔이나 들어갈까? 니가? 어떡해? 유엔이 우리 집 앞인데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려고 어르신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? 아휴 우리 손주 장학금 탔다고 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래 어르신 축하드려요 서울이 가야 할 길 믿는다 성향길 믿는다 성향길 아무리 나 우리 집 앞서 나